안녕하세요. 김은영 코스메틱입니다. 저희 샵은 얼굴만 전문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샵들과는 다르게 특수 피부관리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여드름, 알레르기, 아토피, 화장풍부작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일대일 맞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 더욱 아름답고 고운 여러분들의 피부에 100%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. 언제나 전화를 주시면 궁금하신 것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